하우스 최고 추첨 가장 수익성이 높은 품종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단연 수지가 지금 보시는 이 품종은 수지 블루 품종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 위쪽에 나오는 수지 블루 품종 소개 한번 봐주시고 수지 블루는 단점이 별로 없는 품종입니다 국내에서 하우스라든지 그리고 남부아이브씨를 식재하는 곳들 특히 조생종으로서 빠르게 수확을 하고자 하는 곳들에서는 가장 유명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식재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죠 장점으로 보자면 우선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18mm 이상에서 22mm 이때까지 평균이 그냥 나와 버리죠 좀 크다고 한다면 19mm 이상이 절반 이상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단단합니다 바구니에 딱 담으면 또르르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다른 것들의 소리가 좀 다를 정도로 단단함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농가의 수익 부분을 올려야 되는 건데 단단함 유통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단하고 꼭지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 훨씬 적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세 엄청나죠 작년 재작년에 광주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수해가 있었을 때 살아남은 유일한 품종이라고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토양 적응성도 엄청납니다 토양 적응성 좋고 나무는 잘 크고 열매는 크고 단단하고 맛도 좋고 탕도도 높고 극조생이고 하우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지까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요새 수지블루에서 설명을 하면 대부분 수지블루 어때요? 또는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됩니까? 이라는 말씀해 주실 때 이런저런 설명하면서 수지블루를 식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맞아 내가 사실 주변 농가에 가봤는데 수지블루 심으라고 하더라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장 추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품종 자 혹시 뭐 궁금한 것도 있을까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단점이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도 혹시 단점이 있을까요? 모든 품종에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단점이 뭐냐? 열매가 엄청 크고 힐하고 아주 균일하고 아주 좋은데 열매가 좀 빡빡합니다 블루베리 열매는 원래 빡빡합니다 하지만 드레퍼, 메가블루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송이가 엄청 어렵습니다 따기도 엄청 편하죠 수확성 부분의 효율은 높이기 때문에 이 품종도에 심었을 때 인건비를 절대적으로 아낄 수 있고 그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지블루는 일반 품종처럼 좀 빡빡한 편입니다 충분한 크기 그리고 수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속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찾자면 뭐가 있을까요? 음... 사실 딱히 많지는 않은데 찾고 찾고 또 찾자면 단맛이 좀 가벼운 단맛입니다 프레쉬한 단맛 수지블루를 먹고 프레쉬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고 농한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지블루의 단맛이 가볍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주시는 분들인데 그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맛에 대한 부분의 호불호가 갈리니까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앞으로 제가 또 찾아보고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지블루 브릭스를 재었을 때 수지블루 브릭스 이상형 수지 23.79 5.73g 5.73g 14.2 많이 나오네 그쵸? 네 자 수지블루는 다시 14.1 수집은 14.2 14브릭스 이상이라는 건 아주 당도가 높은 거죠 일반적인 블루베리의 평균 당도가 11.5브릭스에서 12.5브릭스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브릭스 이상이면 아주 단맛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수집은 평균이 14브릭스입니다 물론 깨비농장 시스템대로 재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도가 아주 높기도 하지만 다른 품종과 비교해서 어떠냐라고 한다면 최상위권에 있는 품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시한 단맛 찾고 찾고 또 찾아 단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수집블루는 어디에 식재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단점 아닌 단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집블루는 남부 IFC 품종입니다 대전 이남 지역에서 노지에 식재를 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대전 이북 지역에서 식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해에 걸리겠죠 남부 IFC의 일반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메가블루처럼 천안이나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그런 품종과 비교하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수집블루가 가장 많이 심어진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가운과 무가운 하우스입니다 수집블루는 극조생입니다 하우스 안에서의 웃자람도 다른 품종에 비해서 훨씬 덜합니다 이런 몇 가지의 장점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의 최고의 품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집블루가 식재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무가운과 가운 하우스는 전국 전역에서 노지에서는 대전 이남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하우스 최고 추천 품종 가장 수익이 높은 품종 그 이유는 16가지 정도의 품종 특성이 있습니다 품종을 개발을 하거나 또는 그 품종 특성을 조사를 할 때 한 16가지 정도 조사하는데 그 16가지 특성들의 각기 점수에서 평균을 매기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수집블루입니다 하우스 대전 이남 지역의 노지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품종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단연 수지가 됩니다 동지에서도 언제 수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수집블루는 갱신을 한 번 했거든요 10년 이제 지금 재배가 되고 작년에 갱신이 된 수집블루입니다 익은 게 한 70, 80% 정도 수집블루의 성목은 이미 절반 이상 수확이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변 남부지역보다 한 1주 정도 늦기 때문에 극조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우스에서는 주로 언제 출하되나요? 하우스에서는 언제 출하되냐고 한다면 열을 얼마나 가했느냐 성목이냐 유목이냐 열매를 얼만큼 달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확시기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품종과 비교하면 조지화던을 제외하고 가장 극조생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 이제 됐을까요? 구매처 아 구매처요? 이 수집블루도 깨비농장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비농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많은 분들이 수집블루를 심고 있지만 묘목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수집블루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 묘목을 깨비농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수집블루에 대한 묘목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수집블루도 매년 또 품절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가 감사함을 느끼는 품절입니다 양상 환상 환상 환상을 기술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강아지나 옷만을 취하고 싶은데 그가 더 어렵다 단순히 더는 비교해 주시는 만족하면 상현 하시 community 보니 보니 잠잇이 오브가 쉬었다 네 называется 풀어 스톱으로 달려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